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논쟁이에요 오늘은 좀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원래 녹화 세팅에서 사용하던 위치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책상 빼고 촬영하는 것들은 다 뺐어요 여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방송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에서는 예전하고 똑같이 방송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세팅을 지금 좀 바꿨는데 보면 확실히 좀 바뀌었죠?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조금 바뀌긴 했어요 스피커도 새로 설치하고 컴퓨터 몰아있는 것도 지금 바닥으로 옮겼고요 게임컴도 위치를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한 책상 안에서 웬만한 걸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 뭐가 부족해 보여요? 좁아요 여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놓고 써도 되는데 문제가 나중에 콘솔 기기들이 들어오면 플스5 액박 신버전 그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닌텐도는 여기 사이에 막 끼워놓긴 했는데 아 이 마우스에 가끔씩 닿아가지고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방송컴이 자리 차질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방송컴을 어디론가 옮기면 공간 차질을 좀 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아래 몰아있는 것처럼 그냥 이 본체를 내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 뭔가 내리는 건 현실에 타협을 하는 것 같고 약간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신박한 방법으로 컴퓨터를 설치를 할 거예요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면 제가 저번에 리뷰했었던 이거 어거트론 HX 모니터함 있잖아요 이 모니터함이 지금 한 개가 남아요 근데 문정인이 모니터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컴퓨터 설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네 맞아요 컴퓨터를 이 모니터함에 장착해서 공중에 띄울 거예요 근데 모니터함을 장착을 하려면 뭐 무배사 브라켓 같은 걸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게 컴퓨터를 지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기 때문에 배싸울이 달린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있냐? 있어요 바로 이 케이스예요 이거는 써멀테이크의 코어 B3라는 나온 지 엄청나게 오래된 반오픈형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에 배싸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케이스를 가지고 여기 있는 컴퓨터를 여기다가 접목 옮겨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컴퓨터 조립을 어디서 할 거냐? 원래처럼 저렇게 막 책상에 어울리고 녹화 세트까지 가서 안 할 거고 여기서 할 거예요 편하잖아요 조립할 수 있는 공구는 여기다 세팅을 하고요 일단 이 케이스에 있는 컴퓨터 부품부터 다 뺍시다 해이... 플립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케이스 한번 까봅시다 이거 케이스가 엄청 무거워요 스펙상으로 이 케이스 무게가 10kg 초반대던데 이게 아마 강화유리 들어있고 쇠대기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무거운 것 같은데 저는 안 쓸 거거든요 포장이 엄청 특이하네 강화유리가 들어있어요 꽤 무거운데 저는 안 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본체가 나오네요 이거 무게 생각보다 그렇게 무거운 느낌은 아닌데요 본체는 옆에 세워두고 나머지 부품이 포장이 돼 있어요 와 이 쇠대기 엄청 무겁네 이게 4개가 들어가거든요 고정시키는데 근데 저는 이걸 써서 고정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무게만 해도 한 200g은 될 거 같은데 2, 300g? 이거 4개 다 달면 1kg은 될 거 같아요 엄청 무겁네 그리고 발판도 있는데 발판은 안 쓸 거예요 어차피 매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케이스가 특이한 게 3가지 방식인가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PCI Express 방식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착하는 수평으로 장착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라이저 카드에서 수직으로도 장착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던데 저는 내장 캡쳐보드 장착해야 되는 송출컴이기 때문에 그냥 수평으로 장착을 할게요 오 라이저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쓸 거죠 근데 음 뒤에 보시면 보이죠? 배설 여기가 75mm 여기가 100mm 그리고 여기 옆이 아마 120mm일 거예요 그래서 딱 장착하기 좋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옛날 모델이라서 좀 얇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튼실하네요 그리고 코팅도 어? 저번에 NGXT H1? 그거랑 비슷? 아 비슷하진 않고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런 류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고무 퀄리티는 이게 넣었다 뺄 때 이쪽 끝부분이 안 움직이게 이렇게 얇게 만든 거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땐 부려보이지만 케이블 다 장착하면 괜찮을 거기 때문에 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전원 버튼 그리고 USB 3.0 포트 2개 2.0 포트 2개 오디오 단자 2개에다가 이거는 리셋 버튼 하고 전원 LED 하드 LED 해가지고 이 쓸 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멸 420mm까지인가 아마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라디를 그리고 뒷팔넬을 열어봅시다 슬라이드 안쪽에 자석식 먼지 필터가 달려 있고요 안쪽에도 3.5인치 하드디스크 2개 달 수 있는 걸로 보이고 SSD는 여기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장착을 하는 거겠죠 아 그리고 제가 이 베스하울 연결하는 게 뒷판 패널에 장착이 돼 있으면 저 뒷판 패널이 하중이 다 실려가지고 구부러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게 앞쪽 패널에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생각보다 엄청 두껍네요 여기 철판 두께가 2.1mm 정도 되네요 엄청 두껍네요 바깥쪽은 1.2mm 한 반 정도 되네요 일단 저는 이거 하드베이를 떼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부품은 뺄 수 있는 건 다 뺄게요 하드베이 두 개 빼면 뺄 게 없어요 일단 설명서를 보면 파워를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이 나뉘어져 있네요 ITX보드면 세워서 장착을 할 수 있고 ATX보드면 일반적으로 파워 설치하듯이 장착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미리 수가 있네요 파워 200, 180, 160, 140 해가지고 길이별로 해서 딱 맞춰서 장착을 하는 거 같아요 어 여기 도장 나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도장이 벗겨졌죠 괜찮아요 뭐 이 정도쯤이야 어 그리고 조립 설명서가 그렇게까지 친절하진 않은 것 같다 일단 이거부터 장착합시다 여기도 도장이 나가 있네 여기 보이죠 여기 이 파워가 몇 미리 파워였지? 미리 수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140 설명서가 뭔 나사를 써야 되는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헷갈린다 요거를 여기에 왜 고정시키라고 하는 거지? 요거를 여기 위에 고정시키래요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고정시키라니까 고정시키는 게 맞는 거겠죠? 됐습니다 보드를 장착을 하래요 보드는 지금 요거 스탠드 오프가 장착이 안 돼 있죠? 스탠드 오프는 여기 들어있어요 ATX, 마이크로 ATX, ITX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ATX 보드를 장착을 할 거니까 A 부분에만 전부 다 장착을 하면 되겠죠 장착을 하고요 이게 들어있어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일 수 있는 게 요거를 여기에 끼워주고 이렇게 하면 전부 장착이 됐어요 이제 보드를 장착을 합시다 보드는 장착을 했고 이제 수냉쿨러 장착을 해야겠죠? 수냉쿨러를 어깨 장착을 할까? 어깨 장착을 해야 이쁠까? 위로는 좀 돌려야 되려나? 요렇게 할까? 요렇게네 각 딱 나오네 장착 다 됐어요 이제 뭐 해야 되지? 글카 달아야 되는데 글카는 요것만 딱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나사 두 개만으로 고정시키는 거 엄청 불안해 보이는데 물론 밑으로 하중 받으면 버틸 것 같긴 한데 이거 이렇게 조금만 돼도 구부러질 것 같아 아 맞다 중요한 걸 말 안 했네요 이거 스펙상으로 라디가 장착이 되면 글카 길이가 280이었네 270이었나? 좀 짧게 들어가요 근데 이 친구가 300 얼마죠?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근데 라이저는 제가 안 쓸 거라고 했으니까 바꿔야겠죠? 트리플 펜이 안 들어가니까 듀얼 펜 2070 다리를 들고 왔습니다 아니 요것도 안 들어가? 저게 안 된다면 간지 래퍼를 닮으면 되죠? 2060이 있습니다 뭐야 이렇게 장착이 안 있네 이거? 아 거꾸로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나사 3개 장착하는 거네요 그래 구멍은 분명히 3개가 뚫려 있는데 장착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길래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아 이거 펜도 반대로 장착을 해야겠네요 이 케이블이 여기로 들어가야 될 테니까 여기는 구멍이 없어요 일단 이 정도 하면 대부분 장착이 됐으니까 케이블 정리랑 나머지 장착을 끝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립이 끝났고요 글카 전원선 같은 경우는 지금은 8핀만 넣었는데 나중에 8핀 추가로 들어가는 글카 장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선은 8핀을 앞으로 추가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립을 다 하고 나서 느낀 건데 설명서에 이거 장착하라고 적혀있었는데 이거 도대체 왜 장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글카 지지대 같은 거지 않을까 싶은데 애초에 이 파워 이쪽이 그렇게까지 막 나사를 많이 박아가지고 빡세게 고정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막 글카 지지대 이렇게 막 벌리면서 하면 여기가 작살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일단은 붙여놓고 나중에 용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뒷판 보시면 별거 없어요 케이스가 이 뒷판 공간이 그냥 전부 다 선정리로 쓸 수 있을 그런 공간이라서 선정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단점은 케이블 타일을 묶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나사 홀들 남는 곳 이용해서 케이블 타일을 써야 되고요 이런 데도 막 나사 홀 같은 데로 케이블 타일을 써야겠죠 혹시나 쓸 거라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뒷판을 닫아 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먼지 필터가 있을 필요가 있으려면 모르겠네요 이거 왜냐하면 흡기가 아니고 배기라서 그냥 먼지 필터를 빼고 쓸게요 뒷판도 장착이 끝났고 이제 핵심입니다 모니터함을 장착을 해야죠 여기 확장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확장을 해서 달아도 되는데 그냥 이것만 달았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만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이 나사로는 장착이 안 되네 더 두꺼운 걸로 되네요 이거 열라나 이거네요 제일 두꺼운 걸로 해야 되네 M6 나사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 안 들어가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확장 브라켓을 이용해서 장착을 해봅시다 여기는 이게 구멍이 들어가네요 아 이거 핸드 드라이브 못 써먹겠다 아 전동 드라이브 뭔가 쓸게요 아 역시 전동 드라이브가 짱이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쇠로 된 이 브라켓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이 무게를 아무튼 일단 장착은 했습니다 이건 장착했으니까 이제 아랫부분을 책상에 장착을 하러 갑시다 근데 하나 걱정이 뭐냐면 모니터 암은 버틸 텐데 책상에 버틸 수 있을까? 사용하다가 나중에 책상 부러지는 거 아니야? 어 됐어 됐어 컴퓨터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습니다 오 요거를 최대한 그래도 오 진짜 부드럽다 그 모니터 암 할 때처럼 진짜 부드럽게 쓸 수 있네 너무 좋은데? 일단 원래 연결돼 있던 케이블 좀 닦아볼게요 네 간단하게 선정리랑 세팅은 끝났으니까 이제 컴퓨터를 한번 켜볼게요 오 여러분 잘 켜집니다 이거 이제 본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도 막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밑으로 위로도 할 수 있고 막 다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눕힐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써보고 마음에 드는 위치를 찾아서 놓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이 됐습니다 생각했던 거의 그대로 설치가 됐어요 아주 기분이 좋네요 이거 나중에 게임 컴도 고?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징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 딱 차리남네요 액박 풀스 아주 좋아요 бел거에요 o hmm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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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